안녕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제가 지수 언니를 초대했어요 언니가 갑자기 만두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석 전이었거든요 이 문자를 할 때가 그래서 제가 아니 송편이 아니라 갑자기 만두를 만들자고 이러니까 응 너가 만두잖아 로 시작돼? 만두를 만들어서 라면을 끓여 먹자 만두는 좀 자신 있어 언니가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? 만두를? 저는 한 프로그램에 나가서 전문가에게 배운 솜씨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마트에서 산 피와 그때도 마트에서 산 피였어 진짜? 그 속만 만들고 아 근데 속도 우린 샀어요 속을 만들기엔 너무 저희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같아서 속을 만들다가 속이 상할 수도 있어 그치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 서로 못 먹는 거 아 에헤이 왜왜왜왜왜왜왜왜 두둥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두둥 맞아 더 있어요? 와 지금 이때까지 내 채널에서 제일 인력이 많이 들어가 스케일 크다 두둥 만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재료는 이거 감으면 너 얼굴에 있는 그 쪽감 만들aten 만두 속 그리고 판 두 개와 약간 느낌을 위해서 밀대를 준비해봤고요 물도 Así 있어요 네 멤버들은 매 필요 하죠? 그 만두를 담기. 오 어쩜 кто falar 크wechsel 만두가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theme 느낌 이상해 некотор 옛날에 그 스킬로션 바를 때 그 느낌이지? 오 진짜 많이 나왔어 본 느낌이야 에잉? 잠깐만 내가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 어떻게 동그랗게 지은 것 같은데? 우와 언니 나 약간 고수인가 봐 바로 버렸 이 구도 이거 옛날에 우리 슬라임 만들었잖아 그때 어떻게 됐다 결과? 망했지 이거 이미 만두 냄새나는데? 이렇게 넣어 이렇게 찍어야지 아 배고파 아 속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커플룩을 입고 있어요 맞아 오늘을 위해 준비한 커플룩이에요 약간 수영장 갔어야 될 것 같지만 약간 만두랑 안 어울리긴 하지만 이렇게 넣고 맞아요 아 에헤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